김성재의 인기 프로그램 SBS와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고 대한민국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아침에 거센 타장을 일으켰다. 이번 판결을 통해 방송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더불어 김유선 씨의 과거 행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20여 년이 넘도록 계속된 논란 속에서 김 씨는 세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유선 씨는 관련된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전문 업체까지 동원했고 그녀의 신상이 노출된 블로그와 SNS 계정을 폐쇄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유선 씨 SNS 폐쇄와 법적 대응까지 나선 배경 김유선 씨는 김성재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어왔지만 법원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과 증언들이 쏟아져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BS의 방송 예고가 나왔을 때부터 김유선 씨는 자신의 신상과 과거가 다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다시금 다루는 것은 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김유선 씨와 구가족에게도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언급하며 방송에 금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는 즉시 SBS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전달되었다. 방송 결방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시청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의견을 쏟아냈다. 김성재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위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여론이 뜨거웠다.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이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인가? 라며 분노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번 결방이 김유선 씨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유선 씨 측은 이 같은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그녀는 모든 댓글과 게시물을 삭제하며 신상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녀의 어머니 오기정 씨 또한 우리 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성재 사망 사건은 당시 충격적이었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데다 그의 신체에 남겨진 28개의 주사 자국으로 인해 타살 의혹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유선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녀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석방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성재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주장했으며 김 씨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사건 당시 김유선 씨가 사용한 동물 마취제의 출처와 그녀의 행적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으며 시청자들은 이러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재조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방송 결방 결정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더욱 끼우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에 대한 진실을 원하는 시청자들은 더 이상 법적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을 밝혀지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번 결방 결정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결국 김성재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유선 씨와 그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미디어의 주목과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예고가 나온 이후 그녀의 이름이 다시금 세간에 오르내리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법원의 결방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혹은 쉽게 사고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방송 금지 결정이 다른 방송사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만약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과연 김성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은 언제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된다. 김성재 사망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전 여자친구 김유선 씨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잠잠했던 반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다고 예고하면서 김유선 씨는 갑작스럽게 재조명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 씨의 신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이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SBS 예고 방송 1구 김유선 씨의 과거 이력, 가족관계, 학력, 심지어는 현재 위치까지 무분별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김 씨와 관련된 정보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소유한 사업체, 그녀의 부모의 재산과 인맥, 그리고 그녀가 고향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까지 공개되며 마치 사회 전반을 뒤흔들기라도 하듯 퍼져나갔다. 네티즌들은 그녀의 과거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김성재가 사망한 사건에 과연 그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미스터리의 중심이라 부르며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대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신상 유출과 온라인 상의 소문들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신상 유포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유선 씨는 이번 신상 유출 사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국내 유명 온라인 정리 업체를 고용해 댓글, 게시물,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하는 데 착수했다. 그녀는 불법적이고 편타적인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면서 가족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모든 불법 게시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녀는 특히 대형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의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일부는 신상 유출이 불법이긴 하지만 과거 사건이 워낙 미스터리한 탓에 대중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김성재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신상 유출 사태에서 더욱 이목을 끈 것은 김유선 씨의 어머니인 고기점 씨의 개입이었다. 고 씨는 과거 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가족이 억울하게 당해온 고통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녀는 딸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온라인 소문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강조하며 딸이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점 씨는 과거 정치적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이번 신상 유출 사태를 법적 근거로 완전히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고기점 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유명 대학 연구소와 미국을 오가며 관련 연구와 자료를 수집했던 전력도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딸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이에 따라 김유선 씨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휘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그의 신체에 남겨진 다수의 주사 자국과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법원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유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은 채, 김성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해서 표출해왔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중이 여전히 김성재 사건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가 맞이한 비극적 결말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낸다. 김성재 사망 사건은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고, 사건 당시 관련된 인물들이 현재까지도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미스토리안 요소 때문이다.